지옥에나 떨어져 이 미치강이야 난 대한민국 최고 톱스타가 될 거야 난 이렇게라도 니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7인의 악마 그리고 7번의 단죄 니 뜻대로는 절대 안될거야 기왕이면 좀 더 자극적인게 좋겠지 죽어도 빠져낼 수 없는 늪에 빠진거라고요 누가 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 돈 없인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거야 도울거에요 말거에요 오랜만에 그림 한번 진하게 그려볼까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피해 응징과 처절한 데스게임이 펼쳐진다 SBS 금토드라마 9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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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